자 이제 A의 밥그릇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리는 이 모음을 살펴볼 건데요. 베트남어로는 아 아 라고 합니다. 자 입모양은요. 자본주의 미소를 하셔야 돼요. 입을 스마일 한 다음에 음을 올려줍니다. 아 아 어 선생님 근데 이 발음 기호는 음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면서요. 근데 왜 이거를 아 하고 올리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ㄱ ㄴ ㄷ ㄹ 처럼 각각의 이름이 있고요. 그리고 그것이 단어에 대입됐을 때 다른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데요. 이 A의 밥그릇이라는 것을 베트남 사람들은 밥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. 그냥 이 하나의 모음을 발음할 때 아 라고 하고요. 그리고 앞서 배운 A와 다르게 음의 길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아 올리니까 앞서 배웠던 아 보다는 음의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 우리가 아 라는 발음을 할 때 목구멍에서 아 하고 나오는 것을 느끼셔야 되고요. 이것을 단어 안에 대입을 하면 절대 음을 안 올리면 안 되고 이것은 그냥 이름일 뿐이지 길이가 짧아지고 입모양을 자본주의로 하고 음이 목구멍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. 먹다 안 안 편안한 뭐였어요? 안 안 먹다는 안 다르죠? 숫자 5는요. 남 그래서 입모양과 어디서 발성이 되는지 체크를 해 보세요. 먹다 안 편안한 뭐였어요?